오랜만에 낚시인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베이트릴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베이트릴을 반드시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거의 대부분의 릴이 해당사항이 돼요. 이걸 확인 안하게 되면, 즉 튜닝을 안하게 되면 베이트릴이 망가지거나, 완전히 망가지거나 또는 낚시 중에 라인이 손상이 돼서 낚시줄이 터져서 고기들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저는 튜닝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정을 가장 좋아하는데, 필요하다면 튜닝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지금 알대바람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트라넥스라고 굉장히 큰 고기를 잡는 대형 베이트릴입니다. 제가 400번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튜닝이 다 필요해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400번도 튜닝이 필요한지, 왜 그걸 신경 써서 만들지 않았는지. 자, 거의 모든 베이트릴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있는 레벨 와인더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려는 이 튜닝을 바로 레벨 와인더에 해야 됩니다. 레벨 와인더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이 부품이거든요. 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베이트릴, 지금 여기 4개가 보이는데요. 이제 대략 적어봤어요. 여기 보이시는 베이트릴 전부 다 튜닝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뿐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베이트릴 다 튜닝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쿠라도 DC, 알대바란, 다이와, 트라넥스, 시마노나 다이와, 또는 도요라든지, 그 다음에 아부가르시아 제품, 또는 해외 여러가지 여러 제품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튜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걸 어떻게 그럼 알게 됐냐. 자, 이렇게 됩니다. 레벨 와인더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완전히 부서져버리죠,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덮여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 부서져버려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낚시 중에. 자, 이 문제를 제가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제품은 레보토로라는 아부가르시아 제품이에요. 이 사진을 찍은 거는. 그런데 레보토로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이 튜닝이 다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15년도, 그러니까 15년도 알대바란, 1호 알대라고 보통 이제 시중에서 부르는데, 이 제품이 바로 그 알대바란이라고 불리는, 그 경량을 타겟으로 하는, 경량 루어를 쉽게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릴링,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경량 제품의 베이트릴이 시중에 나왔단 말이죠. 15년도에 나왔어요. 09 알대바라는 메탈바디로 돼있지만, 이 1호 알대바라는 카본 프레임 바디로 돼있어서 상당히 가볍고, 150g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아, 135g이었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릴로 저는 이제 베이트릴 캐스팅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또는 선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릴이 스틸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 캐스팅 릴로 나왔지만, 그리고 또 해수도 대응이 되도록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부시리를 제가 잡았는데, 알부시리 낚시하기도 좋아요.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경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릴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중에서 특히 알부시리 낚시할 때, 아주 재밌게 많이 낚시를 했어요. 이 릴로. 그런데 하다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느 날 낚시줄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줄이 매듭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원줄 중간에서 갑자기 낚시줄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런 일이 몇 번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제가 이날 추자도 가서, 한 10일 정도 장방 낚시하면서, 굉장히 오래 낚시했는데, 갑자기 중간서부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낚시줄에 뭔가 데미지를 얻은가에 주고 있다는 생각에, 좀 찾아봤어요. 이 릴을. 찾아보니까, 문제가 생긴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백러시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백러시 거의 안 내거든요. 베이트리를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백러시 안 나게 아주 잘 던지는데, 그럼에도 아주 가끔씩 한 번씩 날 수 있잖아요. 분명히 10일 동안 낚시를 하면서, 오래 낚시를 하면서, 백러시가 한 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백러시가 나면서,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지금. 이 레벨 라인드를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 지금 백러시가 이렇게 나면서, 레벨 라인더가 이렇게 파야버립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라인 보이죠? 이 라인.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 라인들이 왜 생겼을까요? 이 레벨 라인더가, 금속이 아닙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라인의 데미지를 먹어서, 이렇게 패인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 현상은 합사 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전에 이 부시리는 합사 라인을 감고 썼어요. 아주 얇은 합사 라인. 0.85에서 1호 정도 되는, 아주 얇은 라인을 썼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베스 낚시용 장비를 제가 봐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베스 낚시용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나일론 라인밖에 안 썼는데도, 이게 파이더라는 겁니다. 나일론 또는 카본을 썼죠. 그리고 선상 낚시 할 때도, 백러시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하든, 아니면 좀 강한 백러시든, 어쨌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추를 특히 무거운 걸 썼을 때. 그럴 때 더 심하게, 데미지가 가해져요. 이 레벨 와인더에.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경량의 타버터를 사용했지만, 예. 하지만 타버터를 할지라도, 무게가 대략 한 20g 이상 되거든요. 아마 16g, 제가 이게 아마 16g짜리였을 거예요. 근데 16g도 사실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러시가 났을 때, 이연 데미지가 레벨 와인더에 가해졌다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 사진은 없지만, 비슷한 경우를 제가, 똑같은 경우를 지금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레벨 와인더 데미지가 가해지면, 라인이 여기를 스치게 되면서, 라인의 데미지도 가해져요. 낚시한 도중에. 이게 아주 심하게 되면, 레벨 와인더가 아까 봤던 것처럼,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레벨 와인더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이트리 레벨 와인더 확인해보세요.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 이 레벨 와인더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다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흠집 같은 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백러시가 강하게 나거나, 또는 백러시가 강하게 안 난다 하더라도, 약하게 난다 하더라도, 라인의 데미지가 가해져요. 특히나 얇은 라인을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때 많이 터뜨렸던 겁니다. 중간에 갑자기. 고기와 파이팅을 하다가, 분명히 드랙도 잘 적용하고 했는데도, 중간에서 라인이 터지더라는 거죠. 왜? 라인이 데미지가 입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이걸 제가 시마노사에 예전에 얘기했어요. 거의 한 10년 전이죠. 얘기했는데, 시마노사에서, 14년도 스콜피온에 처음 이게 적용이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나올 베이트릴에서는, 계속 적용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14년도 베이트릴은, 그러니까 14년도에 나온 스콜피온은, 적용이 돼 있어요.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샤프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베이트릴이, 모두 적용되냐?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걸 직접 튜닝을 해줘야, 릴 파손도 막고, 낚시 중에 라인 손상도 막아줍니다. 어떻게 튜닝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인은, 이게 만약에 백러시가 난 상태라고 가정하고,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백러시가 나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라인이. 이 밑쪽, 스쿨 밑에 쪽으로. 그러면서 라인이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 또는 이쪽. 다 이렇게, 데미지하가 가야 돼요. 레벨 라인드 쪽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튜닝을 한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데미지하가 가야 되죠. 심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파먹어버립니다. 완전. 레벨 라인드가 다, 파손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자, 그래서, 어떻게 튜닝하냐. 0.9에서 1.1T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철사를 구해서, 이렇게, 레벨 라인드 쪽에, 아까 라인이, 이렇게 걸쳐져도, 전혀 레벨 라인드 쪽에는, 파먹지 않도록, 스틸러 재질로, 다 이렇게 감싸줍니다. 한 바퀴 돌려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거를, 에폭시로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간단해요. 이렇게 붙여주면, 라인이 파고, 이렇게 됐을 때, 파고들질 않아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 때문에.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거 붙여져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이, 지금. 자, 튜닝 전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튜닝 전에는, 이 스틸 재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플라스틱을, 라인이 파고들어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튜닝하고 나면, 이 스틸 재질로, 위에 감쌌죠. 딱 덮었죠. 에폭시로 붙였죠. 안 파고들어요. 백러시가 발생을 해도. 자, 그래서, 튜닝 전과 후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튜닝 전, 요렇게 생겼어요. 튜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스틸니스 스틸로, 요렇게 철사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라인이 데미지를 안 가야죠. 여기,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백러시가 나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아주 편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기죠, 이 다음부터는. 배낚시라든, 어쨌든 간에, 합사 사용하면 정말 심하고, 그리고, 뭐 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이 튜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근데 튜닝이 필요 없는 일도 있어요. 아주 최근에 나왔던 일들은, 아마 사용자 VLC가 계속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VLC를, 제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안, 적용이 안 됐어요. 계속. 근데 최근에 아마, 나온 배틀 일들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근데 일부는 적용이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일 안타네스라든지, 우라노 G3, 토로 비스트, 이런 아주 최근에 나온 일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적용된 게 있습니다. 그거 빼고,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